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유파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워낙 이제 강의 찍는 게 바쁘다 보니까 강의를 촬영하는 도중에 잠시 짬을 내서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맨날 강의 찍는 저 카메라로 보면 좀 지루하시니까 다른 각도에서 저기 보시면 이제 저기 보이는 거는 투명 칠판인데 제가 만든 거거든요 나중에 아마 강의에서 보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이전 강좌 보셨던 분들은 경험하셨던 적 있을 겁니다 지금 열심히 제가 강의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4개 강좌씩 열심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 칠판 강의나 이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은 막 하루에 10개라도 찍고 싶지만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2016년도 때에 워낙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제가 잘 만들어둬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랜만에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와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구나 어느 파워포인트는 한 강좌당 막 150페이지가 넘는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림 그리고 근데 그 자료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강좌의 파워포인트는 수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뭐 똑같이 하는 걸 제가 싫어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추가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런 작업들 하고 어제도 새벽 5시까지 제가 파워포인트 정리하고 오늘 아침 9시 또 출근해서 또 오늘 교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또 교재 오류 없는지 쭉 또 살펴보고 또 열심히 또 지금 강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개의 강좌씩 큰 이변이 없는 한 촬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할 거예요 아 참 먼저 시험 관련해서요 자 이제 시험 관련해서 시험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더 이상 논란 가지실 필요도 없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시험은 있는 걸로 거의 이제 정보가 들어왔고요 아 시험은 있어요 있고 상반기도 아니에요 상반기는 못 봅니다 지금 언제 준비해서 언제 상반기 시험 봐요 상반기는 아니고 이전에 예고해 드렸던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곧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있느냐 없느냐 막 카페에서 왈가왈하고 그런 걸로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제발 저를 믿으세요 제가 2012년도 14년도 16년도 계속 시험 치면서 저와 함께 경험하셨던 분들 제가 시험 있네 없네 막 그럴 때 정확한 정보 드리고 결국 시험 있다라고 여러분들 준비 미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그렇게 제 말씀드린 대로 쭉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? 이번에도 걱정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이제 달려가셔야 되는데 자 이제 새로운 강좌도 시작됐고 새로운 교재도 이제 오고 했으니까 시험에 대한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괜히 불필요한 걸로 체력 소모하실 필요 없고 공고 나면 해야지 늦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남들 안 할 때 지금 빨리 열심히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시험 있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됐어요 거의 확인된 거니까 걱정 마시고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수강생 모자고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교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유상통 교재는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아마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이제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발송이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두 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1120페이지 가량의 교재고요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구교재하고는 다르게 일단 종이를 바꿨어요 이게 구교재의 종이보다 좀 얇은 종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 교재를 보는 순간 지금 이것도 두꺼운데 이전 교재의 그 두꺼운 종이로 해버리면 교재의 두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질릴 것 같아서 일단 뭐 가격은 더 비싸지만 종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얇게 보이게 그래서 두권의 교재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아시겠지만 이전에 구강의와 구교재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특히 1권에서 2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 새롭게 들어갔고 왜 유수가 이렇게 교재 작업이 늦어졌는지 장작 한 6개월 넘는 과정 동안 저는 이 교재를 받아보는 순간 순간 잠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몇 개월 동안에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결과물로 딱 받아보다 보니까 그런 좀 뭔가 울컥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합격이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저의 노력한 그런 어떤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한번 내용들 쭉 보시면은 모든 편집도 제가 다 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일반은 아시다시피 이런 그 뭐예요 그 그림이나 이런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편집자에게 넘어가면 그 단계에서 또 오류 발생하고 물론 뭐 제가 한다 해서 오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편집도 직접 다 했고 이전에 한번 제가 고해성사 같이 말씀드렸죠 그 강사의 자만심으로 강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좀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역시 공부는 교재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교재도 정말 최고다라는 말을 이제 들을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자료 정리하고 준비한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쭉 보시면 이미 이제 교재로 강좌가 시작됐으니까 새 강의와 함께 또 따끈따끈한 새롭게 매일 업데이트되는 신강의와 함께 이제 열심히 달려가셔야 합니다 뭐 시험이 있네 없네 이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우직하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만이 성공한다 항상 제가 이끌어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보세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카페에 합격수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카페 활동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괜히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떨어진다 시험 끝나면 전부 물갈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거는 매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상통의 합격자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카페에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 합격수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페 가서 불필요한 걸로 시험이 있네 없네 이랬네 좋네 얘 강의가 좋네 이 사람 강의가 좋네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이해는 해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특히나 이런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위로도 받고 싶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유상통 홈페이지에서 같이 여러분들 위로하고 여기서 같이 함께 하세요 아시겠죠 괜히 불필요한 카페에서 괜히 그냥 특히 알바들이 흘리는 이런저런 유언비어 이런 걸로 막 혼란 갖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행정직 우정행정직으로 계리직 대체될 수도 있는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또 무슨 말 들으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전산직 수험생들이 몰려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매 시험때마다 다른 곳들은 몰라요 왜 합격자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험 끝나면 합격자분들 대형 강의실에 모아놓고 여러분들 무료 그 뭐예요 면접 특강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수험생분들 만나고 다 몇 가지 질문들을 여쭤봅니다 전산 전공하신 분들 조사해봤어요 그 큰 강의실에 두 분인가 세 분 있었어요 전산직 수험생들이 와서 대거 막 전산직 몰랐는데 괜히 이상한 분위기 조장을 해서 위험한 분위기 만들어서 어떻게든 불안심리 조장해서 강의를 수강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절대 합격자들이 이미 매년 제가 매 시험때마다 조사를 했거든요 전산 전공하신 분 있느냐 물론 그중에는 전산 전공했으면서도 손 안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두려움 갖고 그러지 않았느냐 정직하게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전산 전공하신 분 손 들어봐라 했더니 제 기억으로 두 명인가 세 분 계셨습니다 나머지는 타 전산과 상관없는 분들이 합격하셨어요 그런 쓸데없는 유언비어들로 막 불안해하고 괜히 그런 데 가서 그럴 필요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지금 없는데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신강의로 이제 구강의 듣던 분들도 유상통 플레이 유상통에 이제 들어가시면 신강의 강의실에서 수강하실 수 있게 이제 신강의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전환 관련해서 문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전환 프로그램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좀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전에 제가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정확한 전환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 미리 약속드렸던 그런 금액들을 쭉 제가 정리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쭉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이거 교재 전환하시면 그때 포함될 거니까 미리 구매하지 마시라 그래도 또 빨리 공부하고 싶으신지 막 구매들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? 자 그런 경우는 돌려 드려야죠 그때는 저희가 일일이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미 교재도 구매했는데 나중에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환 금액 안에 교재비용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는 전환하시고 나서 일대회상단 게시판이나 또는 저희 학습지원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 추가 비용 결제된 거에서 그 교재비용만큼은 여러분들 돌려 드릴 거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전환하셔서 원하시는 형태로 전환하셔서 수강하시면 훨씬 이득이니까 그렇게 전환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다음 전환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제 교재 특히 이제 프리패스나 이런 거 구매하신 분들은 교재가 한 번에 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유상통 커밀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쪽 교재가 갈 거고 우편및 금융상식하고 한자 영어 교재 이런 것들은 지금 또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저희가 발송비 몇 번이더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안 오더라도 기다리시면 며칠 이상간으로 교재가 도착할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 한꺼번에 발송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다 오면 그 뒤부터는 한꺼번에 다 발송이 되겠죠 자 그거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는 정말 여러분과 저 신명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대충 8월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월 정도 기점으로 잡고 이제 계획 세우셔서 지금부터 어떻게 달려가느냐가 중요해요 굳은 다짐으로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자 합격해서 우리 연수원에서 요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호두과자 콜라보내는 그날까지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네 지금 막 오랜만에 막 강의했더니 이제 목도 쉬고 오늘 어제도 막 새벽 늦게까지 아 5시까지 하고 또 아침에 9시 일어나 나와서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 없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정말 좌절하고 이것보다는 좋잖아요 그죠? 이제 시험도 있을 거고 확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 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자 이전에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스스로 니우치고 이렇게 열심히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결과물로 여러분들 덜 힘드리고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우리 함께 이번에도 유상통 합격 신화를 또 만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의실에서 인사드릴 거고 자 이번 주 금요일 전환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완료되면 자 정확한 전환 안내와 함께 그때쯤이면 좀 사전공고가 미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곧 발표된다고 하니까 사전공고 곧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유파발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